마술피리 시리즈 2탄 줄거리 요약 타미노 왕자는 어느 날 숲에서 사냥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무시무시한 괴물뱀의 공격을 받는다. 뱀은 거대한 몸집으로 타미노를 쫓아가며 그를 위협한다. 타미노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하지만 결국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명을 지른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는 도움을 청하며 절박한 목소리로 외치지만 뱀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의 체력은 점점 한계에 다다랐고 결국 그는 땅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만다. 타미노가 쓰러진 순간 기적같이 3명의 부인이 나타난다. 이들은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는 밤의 여왕의 부하들로 타미노를 구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세 부인은 각각 은빛 창을 들고 뱀을 향해 다가가고 신속하게 공격을 가한다. 부인들의 힘 앞에서 뱀은 힘을 잃고 마침내 쓰러져 죽는다. 그들은 타미노를 구한 뒤 그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바라본다. 이때부터 세 부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다. 타미노 왕자는 젊고 잘생긴 외모로 세 부인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 부인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참으로 잘생긴 청년이군요 라고 말한다. 다른 부인도 동의하며 이토록 아름다운 남자는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중얼거린다. 세 번째 부인도 깊이 동감하며 맞아요 정말로 아름다운 청년이에요 라고 말한다. 그들은 타미노를 돌보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누가 그를 보살필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시작된다. 첫 번째 부인은 자신이 남아서 타미노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두 번째 부인은 자기가 이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고집한다. 세 번째 부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남아야 한다며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타미노 왕자를 떠나기 전에 밤에 여왕에게 먼저 이 상황을 보고하기로 결론을 내린다. 여왕님께 알려드리러 가야겠어요. 첫 번째 부인이 말하자 나머지 두 부인도 동의하며 그와 함께 자리를 떠난다. 세 부인이 떠난 후 타미노는 천천히 정신을 차린다. 그는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짓는다. 자신을 공격하던 무시무시한 뱀은 이제 죽어있고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울 뿐이다. 타미노는 주변을 둘러보다 이상한 남자를 발견한다. 그 남자는 온몸을 새의 깃털로 장식한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독특한 모습의 남자는 파파게노라는 이름의 새사냥꾼으로 그는 밤의 여왕을 위해 새를 잡아다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파파게노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노래하며 나는 새 잡는 사람 항상 즐겁고 신난다. 라고 외친다. 타미노는 파파게노를 보고 이 남자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질문한다. 당신이 나를 구해준 건가요? 타미노가 묻자 파파게노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그 뱀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는 자신이 그 뱀을 처치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이 거짓말은 곧 밝혀질 운명이었다. 잠시 후 새 부인이 다시 등장한다. 그들은 파파게노의 거짓말을 눈치채고는 즉시 그를 벌하기로 결정한다. 새 부인은 마법을 사용해 파파게노의 입에 자물쇠를 채워 그가 당분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 파파게노는 놀라운 벌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저 가만히 서 있게 된다. 그 후 새 부인은 타미노 왕자에게 다가와 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그들은 타미노에게 한 장의 그림을 보여준다. 그 그림은 밤의 여왕의 딸 타미나 공주의 초상화였다. 타미나는 그림을 보자마자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이 초상화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아름답구나 라고 감탄한다. 그의 가슴 속에서 사랑의 감정이 솟구쳤고 그는 그녀를 구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낀다. 새 부인은 타미노에게 타미나 공주가 잔혹하고 강력한 마법사 자라스트로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된다. 타미나 공주는 자라스트로라는 자에게 납치되었어요. 그 사람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를 그의 성에 가둬두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타미노는 더욱 결심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사랑을 구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 줄거리로 오페라의 음악과 노래를 감상해보자. APAE APA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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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신들이 저를 가지고 인정한 제 skateboard들의 여전환이 덕분에 저한테 다하고 있죠 아ID가? 저녁뿐인? 내 집사람을 만들어라. 너는 위ational한 생각을 지나러? 너? 자, 저녁뿐인으로 저녁 얘기해 드라뜬인? 저의 손적으로 자녀를 봤어요. 위어로 그들의 les을 지가. 다음 그 말은 내가 위험해 본다. 뺐지 말라고 하신다. 왜 심지어 나간다. 내 차롄을 위험해. 내가 두고... 아, 내 두고. 내가 어떻게 된다. 나한테 그런가. 당신은 정말 아래가 내 러시지에 대한 짓. 러시지, 러시지? 이 러시지? 러시지 못하니? 러시지? 러시지? 어휘 저번에 왜 드셨는지 étais ingen췄 에센티. 왜 된t 이 weer. 왜bug medains 딱?" I квivre만 숙여서 늦 enhanced کی요 육 rodz pixels mình 뭐 meu husband 마침내는 그릇에 대해 잘 모르는 것입니다. 파파게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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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Mrs. And the Steven who and that are White and I artist 아멘 그들이 이중과 함께 있는 이중은 이다, 이 줄을 가진다, 이는 이는 다가가 다가가 될 것이다. 이를 가진다. 그리고 이는 다가가 될 것이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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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